지금 저번컵에 1회 매치를 이렇게 열게 됐는데 한식이 스토리카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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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나 둘 롤뚜이 database 4 5 6 6 6 6 7 6 5 5 6 6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지금 중간쯤 넘어가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진행도 순탄하게 잘 되고 있고 든든한 협찬사들 덕분에 저희가 원활하게 게임을 지금 마쳐가고 있어요. 재미있게 하다가 갑니다. 부족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하고 갑니다. 1차 슈팅매치 정말 재미있게 했고요. 부산에서 앞으로 자주 일하는 경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IPS 짱이에요. 오늘 점심은 도시락 식당인데 식당인데 이제 물을 안다. 2차 슈팅 2차 슈팅 2차 슈팅 2차 슈팅 2차 슈팅 2차 슈팅 3차 슈팅 2차 슈팅 3차 슈팅 3차 슈팅 더 벙커